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이진우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프롤로그 왜 누구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깨어나 보니 다른 세계였다 이 말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시대전환의 기호가 될 것이다 시대전환이란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역사적 변화를 의미한다 오늘의 삶이 내일도 계속되리라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시대전환은 식상하고 진부할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를 즐겨 구별하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흐름은 여전해 보인다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전쟁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나 보니 다른 세계라는 말은 전쟁의 충격을 과장한 것일까? 이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꿔놓을 뿐 아니라 문명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익숙했던 많은 것과 결별해야 할 것이다 제2차 30년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우리는 전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사이 세상은 더 평화로워졌다고 믿었다 1945년 이후의 냉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 사이에 비교적 오랜 평화가 지속됐고 냉전이 끝난 뒤에는 전쟁, 대량 학살, 테러리즘의 양적 감소로 새로운 평화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다 전쟁을 덜 걱정하고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평화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갈등의 성격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것이 개인 간 갈등이든 국가 간 갈등이든 간에 폭력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도적 평화주의가 당연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평화주의에 취해 있었을까 수많은 징후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우크라이나 위기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전쟁과 같은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그들은 미국 제국과 중국 제국의 갈등과 충돌로 냉전 2.0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예견은 수긍하면서도 실제 전쟁의 가능성은 부정했다 냉전 시대가 오히려 유래 없이 긴 평화 시기였다는 사실에 기만되어 우리는 핵전쟁의 위협을 망각하고 평화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할 것처럼 착각한 것은 아닐까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평화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한 나라가 다른 주권국가에 간섭하거나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분명 식민주의적 침략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이다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면 참혹하기 그지없는 전쟁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즉 이성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쟁이다 전쟁의 도덕적 현실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쟁 선포의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전쟁 수행의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 이렇게 전쟁은 두 번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전쟁의 정의가 전쟁을 하는 이유와 관계가 있어 형용사적이라면 전쟁에서의 정의는 전쟁의 방법과 연관이 있어 부사적이다 전쟁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며 예컨대 군인과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사설하는 방법에 쓰면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부당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정의로운 전쟁의 이념을 파괴했다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나치로부터 해방한다는 명분도 어처구니 없고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은 전쟁 범죄를 증언할 뿐이다 물론 이런 전쟁의 윤리가 전쟁을 실제로 막지는 못하지만 국제법과 국제협약은 전쟁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 러시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강자의 권리가 국제정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신리, 대화보다 갈등,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무엇이 전쟁의 현실인가? 그것은 누구의 정의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으려 한다 이 책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관점을 조심스럽게 탐색한다 반전시위와 평화운동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전쟁이 인류문명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시작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사상과 시도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쟁을 잊을 때 전쟁은 더욱 냉혹한 선님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전쟁의 기억을 억압했지만 억압된 것은 언젠가 다시 더욱 맹렬하게 표출된다는 것이 지크문트 프로이드가 제시한 진리다 진정한 평화론자는 전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싸울 능력이 있는 자만이 평화를 생산한다 전쟁의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전쟁할 능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얻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다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와 질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문명의 충돌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질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두 개의 중국을 대변하는 대만과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투명하다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인간은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 어리석음 때문에 번번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생각에 빠지곤 한다 투키디데스는 또한 신흥 세력의 부상에 따라 지배 세력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전쟁이 두려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전쟁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든 두려움이든 우리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서 강대국에 대적하는 대신 오히려 강대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스토콜룸 중후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책이 제국전쟁의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의 길을 찾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어느 잔인한 봄날 창미서재에서 이진우 1장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를 분열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의 연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내린 이른바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 선포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함으로써 세계는 마침내 분열되기 시작했다 전쟁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우리를 엄습한다 누구도 우크라이나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의 폭발적 잠재력을 가진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논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UN사무총장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수많은 소문과 조짐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틀렸다 우리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은 전쟁이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뿐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찾아나서지만 인간의 행위와 그것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에서는 필연보다 우연히 훨씬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어떤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전쟁을 예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전쟁을 예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갈등 지역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정복하여 궁극적으로 합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점진적으로 정복해가는 살라미 전술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어떤 과제를 세분화해 하나씩 쟁점으로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전술을 쓸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거쳐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단숨에 정복하여 친 러시아 괴로의 정권을 세울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전쟁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지에 관한 예측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쟁이 오래가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것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측은 또 빗나갔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세고 전쟁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제3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예측이 짙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연히 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래사회에 가져올 엄청난 변화는 필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할 미래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전쟁이 발발한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 전염병 한복판에서 터졌다 전쟁과 전염병의 연결은 우리의 미래를 어쩌면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과거에도 전쟁과 전염병은 항상 불행의 짝으로 등장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 열악한 환경은 전염병이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마치 자연 법칙인 것처럼 전쟁 이후에는 항상 전염병이 돌았다 21세기에는 두 사건의 순서가 바뀌었다 오랫동안 지속하고 또 지속할 것이라 믿었던 평화의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으며 세계적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다 그 순서가 어떻든 간에 코로나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와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가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KBS 오디오북 중국 우한중앙병원의 안과의사 리원양은 2019년 12월 30일 다른 의사들로부터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의심 환자에 대한 내부 진단 보고서를 받고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우한대 동문과 공유했다 이후 치명적인 사스 발병에 대한 소문이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퍼져나갔다 우한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스 발병에 대해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그를 소환하고 질책했다 당국은 틀렸고 소문은 현실이 되었으며 심지어 세계적 전염병이 되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한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아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는 결과다 2020년 이래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기준 세계적으로 거의 5억 명을 감염시켰고 약 6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발병한 스페인 독감의 감염자가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5억 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코로나 전염병의 위력을 상상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한 의료기술과 방역조치 덕분에 사망자 수는 훨씬 적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스페인 독감보다 훨씬 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스페인 독감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초의 글로벌 전쟁 결과였다면 코로나 전염병이 미래 사회에 미칠 결과는 세계대전이 초래한 변화에 못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떤 점에서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촉발된 사회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2년의 경험은 이러한 변화가 사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진행한 메가트렌드의 가속화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시대적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경향은 세 가지다 첫째는 중국 제국과 미국 제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이고 둘째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디지털화이며 셋째는 자원과 기술이 안보의 중요 수단이 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집중되는 권력이 집중화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가속화할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화 시대의 종말과 그로 인한 세계의 대분열일 것이다 한때 지구촌 공동체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세계화는 국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여 국경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값싼 상품은 전 세계 소비자들을 충족시켰다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이었고 필요한 물품과 상품은 자유무역을 통해 적시에 공급되었다 그물처럼 얽혀있는 공급망과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단숨에 끊어놓은 것이 바로 코로나 전염병이었다 세계의 공급망은 무너지거나 크게 흔들리고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은 조정되고 자원의 확보와 축적은 안보의 문제가 된다 지금도 고수되고 있는 중국의 봉쇄 정책이 말해주는 것처럼 국가는 이제 보건 안보의 이유로 외부 세계와 의도적으로 단절한다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 강력해진 중국이 탈세계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세계 제2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따를 생각이 없다 모든 면에서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중국은 1대1로 원 벨트 원 로드를 통해 독자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1대1로 구상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탈세계화 경향은 코로나 전염병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세계화와 그로 인한 평화에 취해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스는 2017년에 출간한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는 정면 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하나의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을 밀어내겠다고 위협할 때 전쟁은 거의 항상 그 결과라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 인간 행위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희열이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현 지배 세력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때 전쟁은 필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두려움을 느끼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패권 경쟁이 초래한 두려움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사이에 협의가 있었으며 전쟁 이후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세계가 두 세력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독재 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세력 간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지는 의문이다 그 잠재적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두 세력의 대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던 탈세계화의 경향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가속화되고 코로나로 인한 세계의 분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착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투명하다 피에 젖은 땅과 지정학적 대분기 평화의 시기가 이상할이 많지 오랫동안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쟁의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는 화성연료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중동이 폭력적 전쟁의 화약고였다 북한의 김정은이 2017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경고 기사가 많았다 어떤 사람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할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쟁은 중동도 동아시아도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의 참혹함을 실시간으로 경험한다 폭격으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도시 마리오펄의 참혹한 모습은 그동안 거의 잊고 살았던 한국전쟁을 생생하게 떠올려준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전쟁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이런 사람이 계속 권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비방한다 이러한 비방은 푸틴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을 증폭시킨다 미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그리고 있듯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제3차 세계대전이다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의 전쟁, 동아시아의 전쟁이 잇따르고 무엇보다 핵무기가 단지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모든 전쟁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나든지 지정학적 대분기를 야기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KBS 오디오북 대분기 그레이 다이버전스란 본래 문명의 발전사에서 동양과 서양의 생활 방식과 수준이 벌어지게 된 분기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분기 논쟁은 언제부터 서양이 동양보다 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왜 산업혁명은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발생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왜 서양이 과학과 기술을 선도하는가 왜 서양은 자유민주주의고 동양은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인가 이러한 질문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이고 이를 둘러싼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대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천 년 동안 서양과 동양은 발트 연안국에서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와 카스피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충돌했다 이 접경지대 더 보더렌즈는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에 의해 짓밟힌 평평한 평야에 있다 폴란드의 동쪽과 러시아의 서쪽에 놓여있는 이 접경지역은 산과 바다, 사막과 협곡 같은 자연적 장애물이 없어서 쉽게 정복될 수 있었다 이 접경지대는 북쪽의 발트해에서 남쪽의 흑해까지 뚫려있는 통로처럼 보였고 그러한 특성이 침략자를 끌어들였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협적인 침략자는 언제나 동쪽에서 왔다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이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황금군단 더 골든 호드라는 이름은 여전히 공포와 함께 속삭인다 몽골군이 러시아의 상징적 중심지 키에프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파괴한 것은 1240년 12월 6일이었다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충돌한 이 시점은 동시에 러시아의 아시아화가 시작된 원년이기도 하다 몽골군이 침략한 키에프로스는 동슬라부족이 세운 국가연합이었다 성 블라디미르와 야로슬라프 현자의 통치 아래 전성기를 누렸던 예프로스의 영토는 접경지대의 대부분을 통합했을 정도로 컸다 야로슬라프 현자가 1054년 사망하기 전 그의 아들들에게 공국을 분할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 향후 200년 동안 키에프로스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몽골군이 침략했을 때 키에프 연방은 이미 아들들 사이의 내전으로 붕괴 직전이었다 키에프로스를 구성하던 공국들이 몽골의 금장한국, 더 골든호드, 곧 킵차크 한국의 속국이 됨으로써 러시아의 아시아화가 시작되었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몽골의 침입은 러시아의 야만화일 수도 있다 몽골의 본거지로부터 약 6500km 떨어진 곳까지 쓸고 온 몽골군은 키에프, 현재의 키요를 함락하고 동유럽 평원을 가로질러 폴란드와 헝가리로 진격했다 폴란드를 넘으면 바로 독일의 도시들이었고 헝가리를 넘으면 바로 빈의 성벽이었다 몽골군은 1241년 헝가리의 기사단을 괴멸시켰다 이 승리는 곧 다가올 유럽 봉건제와 중세의 완전한 붕괴의 전조였다 몽골군의 침입은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아시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잠든 유럽을 깨워놓았다 유럽인은 이러한 침략을 끔찍한 공포로 받아들였지만 몽골의 침략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키에프루스의 파괴는 땅과 사람들을 몽골인들에게 제공했지만 러시아 땅에 팍스 몽골리카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주권을 창조했다 이러한 주권은 한편으로는 신의 징벌로 여겨지는 공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증대와 물질적 번영의 결합으로 실행되고 유지되었다 여러 공국으로 분열된 키에프루스를 하나의 단일 통치체조로 통일한 킵차크 한국의 지배는 물질적 혜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중앙 집권화된 정치적 질서의 모델을 제공했다 몽골 제국 없이는 현재의 러시아를 상상할 수 없다 키에프루스 시대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던 모스크바를 강대한 러시아의 중심으로 부상시킨 것도 몽골의 킵차크 한국이었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독재적 통치 기술을 전수한 것도 몽골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제국이었던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칸이 중국 전체를 정복하고 통일하고 중국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화 되었다면 러시아는 몽골을 통해 중앙 집권적 제도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아시아화했다 일본의 역사학자 오카다 히데히로는 몽골 제국이 중국인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몽골이 통일한 세 나라는 중국어권 문명의 약 5배 크기였다 다양한 중국어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지역뿐 아니라 티베트, 만주, 위구로 등 인접한 왕국들이 몽골에 의해 통일된 것이다 러시아가 쌍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몽골 제국 덕택이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몽골 제국이 정복했던 땅을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에 대한 아시아의 영향을 줄이고 나라를 영국, 프랑스, 독일에 버금가는 서구의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 노력도 러시아의 아시아화라는 대세를 근본적으로 꺾지는 못했다 20세기 볼셰비키 혁명과 전쟁을 통해 몽골, 중국, 북한과 베트남을 공산주의화 한 것이 아시아화의 역전이라 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 운동과 전쟁에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전체주의 시스템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아시아화의 흐름은 여전하다 이런 몽골 제국의 영향으로 유라시아에서 하나의 제국으로 발전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푸틴은 몽골 제국이 정복했던 키에프루스를 회복하겠다는 역사적 야망으로 키이우를 침공했다 푸틴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은 모두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였던 루스의 후손이라고 천명한다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을 꿈꾸는 푸틴이 신유럽을 표방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피와 고통의 대가로 권력을 획득한 모스크바의 통치자들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방식은 지극히 전체주의적이다 그들은 러시아 제국을 건립하는 데 필요했던 몽골의 유산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몽골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올 지정학적 혁명이다 침기직하니 잠든 유럽을 깨웠던 것처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주의에 취해 있던 유럽을 깨웠다 발트해에서 흑해와 카스피해에 이르는 접경지대가 다시 피로 물들고 있다 동유럽사 전문가인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가 피에 젖은 땅, 블러드렌즈라고 명명한 지역이 다시 유라시아를 동과 서로 분열시키고 있다 20세기 중반 유럽 대륙의 중앙부에서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러시아는 약 1,400만 명의 사람을 사륙했다고 한다 이 지대에서 다시 러시아와 유럽이 충돌하고 있다 서양과 동양, 정확하게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세력을 가르는 지정학적 대분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대분기가 미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코로나 전염병과 함께 찾아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화를 약화하거나 변형하고 세계를 분열시키리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고 몽골군이 옮긴 페스트가 볼가강 하류의 킵차크 한국 수도 사라이에 도달한 것은 1345년이었다 페스트는 로마의 몰락 이후 유럽을 지배했던 사회 질서를 거의 파괴해버렸다 유럽만이 아니라 몽골 제국까지 멸망시켰다 페스트는 유럽을 고립시켰고 러시아와 페르시아에 사는 몽골인을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차단했다 유라시아의 연결망이 끊어진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를 14세기의 페스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나라 전체를 봉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차 고립되고 있다 세계가 특히 유라시아 대륙이 분열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전쟁과 평화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5장 전쟁을 일으킨 푸틴 전쟁의 의미를 바꾼 젤렌스키 전쟁이 만든 정치적 리더십 푸틴과 젤렌스키 전쟁의 문법과 논리는 우리를 물리적 폭력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까닭에 사람들은 종종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잊는다 전쟁과 같은 세계적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었을 것이다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이 아돌프 히틀러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이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시작한 전쟁에는 물론 다른 전쟁 당사자들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이들 세력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누구의 전쟁도 아닌 푸틴의 전쟁이다 히틀러처럼 그는 전쟁을 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순수한 러시아를 위협하는 퇴폐적인 적을 분쇄하겠다는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또한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역사적 임무를 만들어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신인 젤렌스키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지도자였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한 러시아 군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잘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의 책임과 용기는 자신에게 철수를 제안한 미국 정보관리들에게 나는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한 주권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주권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젤렌스키라는 인물이다 우리가 지금 푸틴과 젤렌스키라는 인물의 주목함으로써 역사적 위인전을 쓰려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는 통치자가 구조적 권력관계와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인물은 종종 역사의 방향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와 특정 순간에 누가 직책을 맡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역사적 과정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다룬 해결의 이성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더 커다란 힘인 이성과 정신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성의 관계다 개인의 의지와 열정이 역사를 진행하는 힘이 되지만 사실은 세계의 이성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 여기서 관계인가 계략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꽤나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숨겨진 간사한 계략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으로서의 계략은 높이 평가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합을 찬양한다 그래서 책략을 부도덕하다고 단호하게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책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정직한 논쟁뿐 아니라 적어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의 공개적 공격을 회피한다 전장에서든 정치에서든 책략은 주로 약자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간계는 항상 거짓과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한다 트로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트로이 목마는 간계의 고전적 모델을 잘 보여준다 호메로스가 꽤가 많다고 평가한 오디세우스는 내부에 사람 30명이 숨을 수 있는 거대한 바퀴 달린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 안으로 침공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거짓이 있다 하나는 목마를 만드는 이유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대규모 제사의 상징물 제작이라고 속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퍼뜨렸다는 점이다 간계는 이처럼 거짓 예언과 짝을 이룬다 그런데 해결은 왜 부정적인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성의 간계의 능력을 부과한 것인가 해결은 이성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부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이성을 도구화한 것이다 역사는 자신의 이성적 목적을 간접적이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성한다 이성이 사용하는 교활한 방식은 바로 인간 본성의 비이성적 요소인 감정과 열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세계 역사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카이사르, 나폴레온과 같은 역사적 인물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말한다면 이들의 이상, 열정, 그리고 야망이 역사적 과정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해결이 제시한 역사의 이성적 목적을 수용할 수 없다면 역사적 인물의 역사적 영향력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 역사에는 이성의 관계가 없다 인간의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주어진 상황이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실현하려는 인간 또는 인간 집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블라드미르 푸틴의 전쟁이라면 푸틴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파악하지 않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푸틴을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나폴레옹의 줄에 세우기보다 히틀러, 스탈린과 나란히 세우고 싶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푸틴의 야망과 열정을 이해해야 한다 블라드미르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인가 푸틴은 여러 글과 연설을 통해 이 물음에 직접 답하지만 가장 확실한 단서는 2021년 7월 12일에 발표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에 관하여라는 글이다 이 글은 매우 단호한 말로 시작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민족 즉 하나의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매우 기괴한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말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반 우크라이나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는 그 시민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어처구니 없지만 반 우크라이나 인적이 없다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만큼 기만적인 사실도 없다 푸틴은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푸틴의 관심은 온통 과거의 순수한 러시아와 광대했던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는 데 있다 과거의 위대한 러시아 역사에 대한 조작된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정치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활한 수단이 된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오늘날 악의적인 외부의 영향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러시아 의회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라는 위대한 역사의 순환고리로 이해한다 푸틴은 블라디미르라는 위대한 고대 키에프 군주의 이름을 계승한다 푸틴은 그의 이름의 기원이 된 중세 초기 키에프의 군벌 일명 발대마르라고 알려진 볼로디미르가 기독교로 개종한 988년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푸틴이 복원한 신화에서 볼로디미르는 러시아인이고 그의 기독교 개종은 오늘날의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땅을 영원히 이어주는 고리다 푸틴은 자신의 이름처럼 위대한 과거 러시아의 신화를 복원하려 한다 설령 폭력적 수단이 필요하더라도 말이다 독재자들은 종종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항하여 자기 민족을 동원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건할 명분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무쏠리니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며 제2의 로마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히틀러 나치는 기원우 9년 바루스가 이끄는 로마 제국의 군단이 게르만 부족 연합군에 대패한 토이트부르크숙 전투를 칭송하면서 제3제국을 꿈꿨다 푸틴은 자신을 정치가이면서 역사가로 이해한다 그는 소련의 소멸을 20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으로 기억하고 러시아가 북동유럽의 지배 권력이었던 표트르 대제의 통치 시기를 회상한다 그의 역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라는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푸틴이 꿈꾸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영적 통일에는 러시아라는 이름의 영토적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푸틴의 이러한 예언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거짓 예언이다 거짓 예언에 기반한 그의 전쟁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군사력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쟁은 살아있는 두 집단 의지의 충돌이다 푸틴의 침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반대편의 지도자 때문이다 히틀러를 만들어낸 역사는 때때로 다른 유형의 지도자를 길러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이 아니라 체인벌린이 계속 수상으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체인벌린이 잔류했거나 아니면 그의 가능한 후계자 중 다른 사람이 집권했다면 영국 정부가 나치와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계속 대륙과 떨어진 영국으로 남고 독일은 적어도 히틀러가 영국을 폭격하기 전까지는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을 바꿔놓았다 이처럼 어떤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에 맞서 자신의 국민을 결집시키고 결사항전함으로써 사건의 과정을 바꾸기도 한다 오늘날 푸틴이 시작한 전쟁은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과거의 역사가 푸틴을 만들었다면 젤렌스키는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함으로써 스스로 역사를 쓰고 있다 젤렌스키를 처칠과 비교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그가 2018년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화제는 그가 출연한 텔레비전 희극이었을 뿐 그에게서 정치적 덕성과 지도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의사소통 기술은 그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전시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연기자 경험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미디어에 등장할 때마다 국방색 셔츠를 입고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라 그는 처칠처럼 조국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눔으로써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젤렌스키의 등장이 전쟁의 성격과 과정을 결정적으로 규정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022년 2월 28일 가디언지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에 흥미로운 칼럼을 기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인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 그는 비록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 러시아 제국 재건에 대한 푸틴의 꿈은 항상 우크라이나가 실제 국가가 아니며 우크라이나인이 실제 국민이 아니라는 거짓말에 근거했다 이러한 허구와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러시아의 승리는 동시에 궁극적 패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통일을 꿈꾼 푸틴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푸틴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온 마음을 다해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의 용기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견디기 힘든 참상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적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푸틴은 전쟁을 치를수록 비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빚어내는 용기의 스토리텔링이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인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깊어지는 침략자에 대한 우크라이나인의 증오다 증오가 가장 추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설령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정복될지라도 마음 깊숙이 묻어둔 그들의 증오는 이후 수세대에 걸쳐 저항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주권 국가이며 우크라이나인은 실제로 하나의 민족이며 새로운 러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다 전쟁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국가가 확실한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가 앞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힘을 가질 것인가는 물론 별개의 문제다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 파네스처럼 통치자의 어리석음을 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이야기가 있다면 권력 자체의 논리에 기반한 패권 경쟁이 결국 전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자는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하는 통치자의 비합리성과 지혜 결핍을 강조하고 후자는 정치적 권력관계에 내재한 구조적 요인에 주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담로는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진다 푸틴의 정신분열증적 망상과 야망을 비난하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을 지킬 힘도 없으면서 압도적으로 강한 러시아에 대항하는 젤렌스키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이다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의 참화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힘있다고 힘없는 이웃 국가를 침공하는 오만도 문제지만 힘도 없으면서 힘있는 국가에 대항하는 어리석음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국제 분쟁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종결할 방법을 찾으려면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 또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푸틴에게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푸틴이 구소련의 틀에 따라 더 큰 러시아를 만들려는 비이성적 침략자라는 것이 서구의 주류 견해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푸틴이다 우리는 여기서 악의 평범성에 관한 한나 아렌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푸틴의 인격적 특징이 특별한 정도의 천박성일지는 몰라도 그는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푸틴을 악마라고 믿는 것은 많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많은 위로를 줄 수도 있다 아이희만이 실제로 괴물이었다면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판은 중지되었거나 최소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푸틴을 괴물과 악마로 만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원인을 찾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푸틴은 어떤 이유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인가 공격적 현실주의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정치학자 존 제이 미어샤이머는 푸틴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이야기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푸틴이 맞지만 그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과 나토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실제로 2008년 4월 나토의 부크레슈티 회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조지 WBC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다른 진영을 압박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분노했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모스크바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항할 서방 요새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제까지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다면 나토의 동진 확장을 추구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 곰의 눈을 찌름으로써 상처받은 곰이 반격한 것인가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은 러시아의 공격 전쟁을 단번에 어쩔 수 없는 방어전쟁으로 바꿔놓는다 잘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는 2008년 8월 8일 조지아를 침공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참전하지 않았다 이것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미국과 나토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오판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후에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했고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2013년 11월 21일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쿠비치는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의 연합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푸틴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연합협정을 통한 법치와 번영을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분노하며 마이단 광장으로 몰려나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 대한 대량 학살 이후 지지세력을 잃어버린 야누쿠비치가 러시아로 도주한 2014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2014년 2월 24일 시작한 불법 침공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을 지원하여 내전을 일으켰다 이때도 2008년 조지아 침공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나토의 소극적 대응은 푸틴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이웃 나라가 하나의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반복된 전형적인 제국의 언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진실인가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나토의 동진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나토의 회원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로 생각한 것이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에는 공격으로 보였다 미국과 서방은 나토가 단지 방어적인 동맹이어서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의 생각은 정반대다 문제는 서방 지도자들이 말하는 나토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나토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느냐이다 서방이 동유럽의 러시아를 제외한 평화 지역을 구축하려 한다면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다 국제적 협상과 외교관계 특히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미국과 서방의 주류 의견은 나토의 동진 확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망상이고 자기 기만이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확장 자체가 평화 지역의 확장이라는 생각은 자유민주주의의 오만이다 국제관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언제나 적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위기를 도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먼은 이런 이야기는 틀렸다고 말한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내 해석의 결과는 우리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고 서방의 정책이 이러한 위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국의 야망이 좌절되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다 그것은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지는 것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과도한 도덕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한다 도덕적 자태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에 국제관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하다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여 그 참혹한 결과를 약화하려면 우리는 상대방을 괴물과 악마로 보는 대신에 그런 괴물과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든 구조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투키디데스 전통의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 간 세력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보편적 선이라는 도덕적 교조주의로부터 벗어나 현실 속의 권력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 역시 하나의 패권 정치라는 인식이 현실주의의 핵심이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은 야심적인 전략이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더 많은 나라들을 미국을 닮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로 만들고 동시에 개방적인 국제 경제를 촉진하고 이에 부응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패권 정치는 개인주의에서 비롯한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를 존중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살인 관습부터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진 인종 학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경우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도덕적 보편주의다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끝날 날이 보이지 않는 영구적 전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결국 국제정치에서 갈등의 수준을 오히려 더욱 높일 수밖에 없게 되면 그 결과 핵 확산 문제와 테러리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미어샤이머의 이러한 통찰은 하나의 인상적인 명제로 압축된다 자유주의적 강대국들은 말은 자유주의자처럼 하면서 행동은 현실주의자처럼 한다 현실주의는 언제나 주어진 조건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현실주의에 배치되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면 그들은 항상 후회하게 된다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둘 혹은 그 이상 존재하는 한 현실주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100개의 평화주의적인 국가들이 하나의 침략자를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알렉산더 웬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어샤이머는 국제체제에 막강한 비민주주의 국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모든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처럼 국가의 생존이다 인류의 역사상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정치체제가 지배한 단극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세계의 자유주의 질서를 보장하는 단극체제를 정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역사의 종말로 묘사된 자유주의의 승리에 대한 환상은 얼마 가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이 지구상의 유일 초강대국이 됨으로써 국제체제는 단극체제가 되었지만 2010년 이후 세계화의 결과로 중국이 부상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가 국력을 재건하면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호의존을 강화하는 세계화가 종말을 고했음을 알려주는 역사적 기호다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면 패권 이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은 헛된 꿈이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냉전이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부터 수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았듯이 자유주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추구한다는 십자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끝난 냉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냉전이 반복되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진영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종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패권 경쟁이라는 세력균형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푸틴이 설령 괴물과 악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말 푸틴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관계가 없는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한다면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만약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좌절시키고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면 벼랑 끝에 몰린 푸틴은 정말 핵무기로 눈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정복과 분단을 용인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심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미래 질서로 돌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푸틴이라는 인물과 그의 전쟁이 가져올 지정학적 혁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 경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한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을 이웃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 특히 두 가지 요소가 두드러진다 유라시아주의와 지정학적 변동이 그것이다 유라시아주의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의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할 지정학적 변동은 21세기의 패권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푸틴을 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할 수 없듯이 유라시아주의를 배제하고는 21세기 패권 전쟁의 진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12세기 snow에 reference 특히 를 방안에!!!!! ... 감사합니다.